공평호 안녕하세요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리더가 판단을 해야 한다면 이때 필수적인 것은 정확한 정보일 것입니다 정보가 왜곡되거나 거짓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윗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전문가의 이름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일은 일종의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어난 일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회의장으로 2019년 1월에 임명된 사람은 연세대 교수를 지냈던 1950년생인 이재민 박사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했던 서강대 김강두 교수의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8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일 문제는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로 잘못된 그리고 아주 왜곡된 정보였습니다 경제자문회의 역할은 대통령이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이야기만을 골라서 하는 곳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모인 나이든 사람들의 모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사실을 전달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됩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재민 부의장 왜곡된 보고는 무엇인가 이재민 부의장 보고의 요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취한 것은 일본이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왜곡된 정보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엄청난 사실 왜곡에 해당합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나이가 제법 든 사람이 이처럼 천년덕스럽게 거짓 보고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일각에서 대기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한국 산업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저지른 언모다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번 사건은 거의 전적으로 1965년도 한일협정 유효성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재민 부의장은 주장을 그럴듯한 농구를 제시함으로써 그의 보고를 듣는 대통령에게 확정 편향을 강화하는 위험한 보고를 행했습니다 여기서 확정 편향은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을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재민 부의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육질세에 빨리 편성함으로써 개발도상국적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맞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1965년도 한일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의 수직분업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서로서로에게 윈윈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그 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았다 일본은 자유무육질세에 적응하며 살해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한국이 과거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벗어나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짝 추격하자 아베 정권이 자유무육에 반응하는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뒀다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 이런 보고를 절대 대통령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잇살이 먹을 사람이 이런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대통령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책임론은 이번 사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부담감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부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믿고 싶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주요인은 한국의 싹을 짜리는 일본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업무로는 털린 겁니다 이번 사태의 주 원인에 대해 이재민 부의장의 진단은 지극히 위험한 진단입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실상을 알고서도 그런 왜곡된 진단을 내렸다면 그것은 일신의 영다를 위한 대단히 위험한 지식인의 아부사례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 나의 값에 맞지 않는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자리를 내려놓는 일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은퇴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낸 지 세월이 제법 흐른 사람에게 덜컥 감투가 주어지게 되면 정말 고마워할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되고 왜곡되고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벌거숭이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공급하는 것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질문 세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 한번 들어보시죠 전직 하버드 박사가 아니라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의 댓글에 남겨진 세상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을 소개합니다 정말 댓글을 보면 참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똑똑한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들으시고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석희 씨란 분입니다 위원님들 당신들이 간신처럼 그러니 판단 못하는 위정자는 정말 그럴 줄 알고 헛다리를 계속 짚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님들 모든 조직에서 벌어먹고 사는 위원님들 제대로 말할 줄 아는 밥값하는 위원들이 됩시다 참 빼아픈 충고입니다 댓글을 남긴 류 덕키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으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했다는 게 참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25명이나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주장을 펼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주장을 펼 수 없습니다 아주 빼아픈 충고죠 그러니까 가방끈이 긴다고 해서 그렇게 지혜가 있는 건 아니죠 세상 물리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기 때문에 신종규 씨 이야기는 좀 깁니다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죠 일본인의 마음 한구석에 따라오는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이유나 맹분 없이 수출 규제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한 데 이어서 1965년 한일천국은 협정마저도 무시하고 개인 간의 강제징용 배상을 하라고 하면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니 일본의 아베에겐 수출 규제할 좋은 구실이 생긴 겁니다 국가 간 협정을 무시하고 적대국처럼 행동하는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수 없다는 아주 훌륭한 이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명분과 구실을 만들어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일정책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문제의 핵심을 전국을 탁 알고 있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람들 수준은 크게 높아졌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은 아주 또 아주 하수다 그리고 지식인 수준들도 아주 고만고만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현실을 과장하지 말고 현실을 분식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현실을 직시해야 번영할 수 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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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